이게 초반에 망하면요 초반 한 중반까지 망하게 되면 진짜 완주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오늘 컨디션 0 아닌가 셋을 하나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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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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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자꾸 씹히나? 그리고 일단은 거의 살아남은 것도 신기하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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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게 안생겨가지고 왜 저게 없어졌다 생기지? 하여간 겁나 꼬이고 있죠 지금 하여간 뭔가 불만이 많아 지금 여기서 뭔가 또 하나가 안터지면 삼겹살이 아하하하하 아잇! 하하 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맞고 나면 며칠 무적 상태여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 모자란다 싶었는데 닿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타이밍 참. 어? 이 타이밍 괜찮은데? 생각보다 타이밍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농땡이 쳐도 돼요. 여기부터 가면 되죠. 근데 조금 속도는 조절하면서 가야돼. 죽을 수가 있어요. 아직 cendo 있는 생활을 지켜보기로 하니까 집중해서 슬프를 가지고. 거기 구석대기에 셀프를 해.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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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생취 안 한다는 거죠? 아, 굳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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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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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만나요. 아, 짧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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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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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Hey. 그냥 갈게요. o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아 왜 근데 두 대를 만나요. 이제. 이제. 옛날에. 빨리 끝. 빨리 끝내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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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또. 한꺼번에 가지고 오고 시도나는 한번 해봐야지 오 저게 되긴 되는구나 근데 좀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저게 피가 없어서 좀 안정적으로 오 오 한 번에 났어 빌보를 찾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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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보를 찾고 계속 빌보를 찾고 받으려는거죠 빌보를 찾다가 빌보를 찾아서 빌보를 찾고 이 거랜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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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야 이번 거 망했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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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한번 끝까지 가본 거예요 그냥. 몇 천하나 나오지. 타자. 타자. 와. 와 위험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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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에이씨 왜 벽타기 안되냐 이따가나 갓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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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 오.. 이제 한 시간 됐어? 어 이거 페이스 좋은데? 여기서 얘를 때려 놓고 얘도 들어 놓고 그리고 아 됐다 그리고 아 나 피 안 먹고 왔다 피 먹고 갈게요 좀 힘들지 모르겠.. 하겠는데 피 먹고 갈게요 다음 빌드를 위해서 오 저기 뛰어넘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씨 망했다아 망했다 여기서 죽으면 끝이었거든요 에이씨 안먹고는 이만 못했잖아 이게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오바가 됐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감히 오는게 없어 마니를 대비해서 좀 떨어졌어 됐어요 시간 좀 줄이고 아아 여기서 아 여기서 뭐하나 실험 못해보겠네 여기서 그냥 얌전하게 가야 되겠어요 여기서 그냥 얌전하게 가는 수 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서 때리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때리지를 못하게 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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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맞으면 죽는 거야 여기서 빨리 끝낼 수가 없잖아 HP를 너무 많이 달았던 게 여기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페인이고요 자 여기서는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조금 아끼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위험하긴 한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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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 됐어요 이제 여기서 감옥을 깨고 여기서 깨울게요 됐어 그리고 주먹을 먹고 갈게요 일부러 죽었기 때문에 아 아 말 위험했다 저기서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 자 이제 여기서는 오오 여기 한번 해봤어요 에이 역시 안되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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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일부러 맞고 가구요 안 멈추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오랫동안 숙대되는 기술이죠 여기는 진짜 과감하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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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먹지 말고 그랬나 그냥 저 위에서 일부러 죽고 올라오는게 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을내로 죽는거 보단 이게 나을수도 있어요 미 으 엑 일부러 절로 빠질게여 아아 달리게 할걸 달리게 할걸 할걸 달리게 할걸 자아 이제 좀 긴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게 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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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게 할 ny 여기까지 빨리 오죠 여기만 문제지 그리고 한 번 더 됐다 어차피 가면 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폼은 멋있어 개 빨리 끝냈다 겁나 빨리 끝냈어요 마이 너 혹시 몰라서? 에이씨 カラッ! 여긴은? 하! 하! 자 여기 잘해야되요 얘가 제일 짜증나는 오케이 됐고 여기서 한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죽은 적이 있었지? 하! 오 여기서? 에이 안되네 그래도 풀피다 풀피가 엄청나선거에요 1시간 16분? 30초? 아직까진 괜찮네 오케이 백샷 성공 한 번 더 오케이 백샷 됐다 됐다 안맞았다 그 다음부터는 열 떼떼니까 떼죠 아 백샷 성공했다 아 에이씨 아깝다 뭐야 왜 안맞죠? 여기선 빨리 그냥 일부러 저거를 세탁기 앞에서 맞아요 잠깐 잠깐 허리 좀 펴는 시간 그나마 여기가 좀 쉬운데요 그냥 숨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오늘은 뭐 큼지막할 수 있으면 딱히 없네요 아닌가? 걸렸다 안맞았다 왜 안맞았다 저거 다툴한 날아가 아니다 날아가 아니다 날아가 아니다 날아가 아니다 날아압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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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안되네요 좀 빨리 일어나는거? 아.. 또 이렇게 나와 아아.. 하나 둘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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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여기까지 해냈을 19분? 굉장히 빨리 왔죠 18분 남았다 한국 2위까지 18분 남았어요 와.. 그 안은 갈 수 있을거 같은데 일단은 스페이스마마를 한 대도 안 맞았다는게 엄청난 손가락이라서 스페이스마마를 한 대도 안 맞고 끝나는 덕분에 스페이스마마를 한 대도 안 맞고 끝나는 덕분에 지금 황금주먹도 유지됐고 주먹스피드도 유지됐어요 지금 황금주먹도 유지됐고 하고 싶은 짓 할 수 있어 여기서 하지만 까부지는 않도록 하겠어요 와우 와.. 이게 주먹스피드가 최고니까 하.. 하고싶은걸 진짜 별 짓을 당하면서 온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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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근데 주먹스피드가 가장 좋을 때만 해야돼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해야돼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해야돼 제가 주먹스피드가 최고였기 때문에 저 짓을 시도한거지 평상시에는 하나하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제 세계 1등분은 끝낼 시간인데 여기서.. 10% 5% 5% 점점 1% 6% 9% 5% 5% 아이씨 야 뭐 한 번이야 가자 찍고 바니를 위해서 여기선 안할게요 아직 쪄지진 못하겠어 더 빨리 갈 수 있겠는데 더 빨리 갈게요 됐어 됐어 하 오 스모스에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여기서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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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왜 저리로 갔어 아 거기서만 안죽어서도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신기록 페이스네요 잠깐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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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아아..아까 거기서 만죽었어도 빨간한데 가자 아직 희망은 있는 법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몹이 안 생겨요 이렇게 하면 몹이 안 생겨요 HP가 3개밖에 없겠네 오 한 번에 뵙다 와 가자 가자 찍고 에이 가 여기서 과감하게 갈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9분? 현재까지는 일단 신기록 신기록 제 개인 신기록이에요 오케이 어차피 위에 보너스 있어 괜찮아 자 보너스 아 풀피 아 여기까지 1시간 1시간 29분이야? 불안한데요 야 야 내 개인 기록까지는 낼 수 있게 구나 네 개인 기록까지는 낼 수 있게 구나 왜요 왜요? 흠 흠 흠 흠 흠 흠 중간에 제가 시간 날린데가 좀 있어가지고 뭐 어이없게 죽은 것까진 모르겠구나 흠 시간 날린데가 좀 선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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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흜 흠 voy 흠 흠 흠 기록은 안 날 수도 있겠다 제가 이 기록을 초반에 망했었어요 초반 기록 안 졌어 초반 페이스 자, 가자 원래 저기 안 맞고 가시네 됐다 오예아 현재까지 패 있으면 좋은데 하! 그리고 여기서 그냥 한 대만 에잇! 그래 그냥 일부러 죽어 그게 다 빨라 그게 다 빨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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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reached 오오 위험했어요 아 여기에 eng 가만히 안 돼 하지 말자 아주 좋아 하! 여태까지 쉴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죽고 나가면 되겠죠 아 아까 거기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위에서 그냥 점프했었으면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었나? 가면 몇 분 안에 깰 수 있을까요? 여기를 보면 알겠지 가보자 안죽으면 기록이야 안죽으면 기록이야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오 위험했어요? 그냥 황금종 안 먹을게요 다음판에서 금색이 있는 게 편한데 빨라요 빨라요 아 1시간 37분 못하겠다 한국 2등은 못하겠구요 그리고 여기는요 아이씨 아이씨 아 다시 가야 되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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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들에 대해서 사진 찍어놓고 그냥 도착한 건데 지금 여기 여기서 피를 먹어도 także 여기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깝다 오케이 한 마리 넘어갔다 아 아깝다 중간에 안죽었으면 한국 2등인데 한국 2등 기록이 1시간 30분 38초 거든요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출발 이게 아깝다 아깝다 잠시 잘하네 아깝다 장사 른 이상 띄워서 먹고 자 이제 에이 아 왜 또 올라가 됐어 깰 수 있어 이게 은근히 오래 걸리네요 1시간 39분이요 신기록 기록좀 볼게요 보고계세요 엔딩좀 1시간 39분 5초 에이 내 기록만 깼네요 내 기록만 깼네 중간에 좀 어이없게 죽은 데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시간을 좀 날린 데가 있죠 그런데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어쨌든 한국 4등 이제 한국 4등 한국 4등 1시간 40분 1초로 1초 줄어들었네 어쨌든 네 오늘은 여기서 한국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기록 세웠으니까 에이 제가 그 한 3일 전에 그 기록 세웠던 거 1시간 40분 1초가 이제야 반영이 됐거든요 그 이제야 반영이 돼가지구 1시간 39분 5초 반영이 이제야 됐어요 4시간 전에 됐네? 4시간 전에 반영이 됐네요 뭐 그렇고 아 1시간 37분 38초 아 할 수 있었는데 와 나 지금 윗순이 분 우리 방에 가끔 들어왔던 분하고요 그 1분도 차이 안나요 이제 와 하여간 하여 그럼 이제 저는 오늘 오늘 플레이오프 5차전 중계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빨리 마무리하고 제가 그 그냥 이거 동영상 인코딩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저녁에 그 플레이오프 5차전 중계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자요 기록경신 음 잠깐만 당장 바꿀게요 허리부상 딛고 기록경 경신 자 자자요